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제도나 규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믿음 그리고 가치관 가치판단 기준 등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규칙 그러니까 룰은 자신이나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룰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등장하나에 따라서 마음껏 그냥 뒤바꿔버리는 것이 그렇게 생경하지 않습니다. 젊은 날 미국 유학 경험과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선거 무결승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대응을 저는 아주 관심 있게 흥미롭게 그렇게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은 만들어져 있는 규칙 룰을 예사롭게 바꾸거나 어기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그 사회에 있음을 아주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에 해당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명의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법적으로 합법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미국 대선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대통령의 뜻이니까 대통령의 의지니까 그냥 그렇게 밀어붙입시다 이렇게 할 일을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법치와 인치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병호 tv에 의견을 남기는 분들 가운데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후보 교체론을 제기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렐리아 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후보 교체를 해야지 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 헬렌 님은 윤석열을 버려야지 산다는 항목은 왜 없습니까? 도대체 보수라는 것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거론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의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대선 후보를 뽑은 겁니다. 그 경선 과정을 거쳐서 1차, 2차, 3차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겁니다. 물론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적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헌당규에 따라서 대선 경선이 치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에 부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논의를 하더라도 명목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결정된 겁니다. 저는 후보의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합법적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의 후보를 뽑은 겁니다. 당 차원에서 우리 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를 교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나 방법이 과연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점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을 피력한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윤 후보에 동조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어떤 식으로 교체할 거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선 후보 교체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당헌당규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룰을 인위적으로 그냥 무리하게 바꿔서 당 후보를 교체해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선택이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모든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합법이라는 것은 실정법은 물론이고 당헌당규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 사회는 후딱하면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데 익숙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규칙 하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항의하고 뒤엎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깊숙이. 규칙이라는 것은 편의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피로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저는 강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특정 후보의 능력이나 특정 후보의 호불호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당헌당규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선출된 그런 당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당헌당규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누군가 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냥 후보를 교체할 겁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을 남길 때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의견을 남기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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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